안녕하세요. 키오스 파트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함께하겠습니다. 이보라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단백질을 섭취하셔야 되는데 동물성 단백질도 좋지만 식물성 단백질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콩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콩 어떤 걸 먹을까? 두부요? 진짜 반찬으로만 먹어봤자 조금뿐이 못 드셨잖아요. 그러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놓치지 않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구성을 먼저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했는데 아니, 일단은 모두 100포를 다 드리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한 박스에 20포씩 총 5박스 100포를 함께 하시는데요. 35,645원에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최대 10%의 적립금도 돌려드릴 거니까 오늘 보셨을 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왜 우리가 도유분말차를 준비했는가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지금 보여드릴 상품이 도유분말차 맞습니다. 맞아요. 100% 국내에서 원료를 사용했는데 분말차로 만들면 초미세분말로 되어 있어서 뭐가 좋다? 최대 흡수가 용이하다. 중요하죠. 그럼요. 중요하죠. 그래서 초미세분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초미세분말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에요. 기류식 분쇄 방식. 맞아요. 특허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곡물기를 서로 부딪히면서 초미세 가루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때 부드럽고요. 그리고 묵넘기도 편한데 100% 국내산만 사용했다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 비교해보신다면 선택 잘하시는 거 맞습니다. 가격이요. 일단은 5가지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유아재나 보존율 이런 거 당연히 안 들어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이렇습니다. 35,640원. 최대 10% 적립금 돌려드릴 거고요. 한 포당 가격이 357원꼴로 이런 콩의 영양, 곡물의 영양을 제대로 채워볼 수 있는 날입니다. 사실 그래요. 아침에도 5분만 더, 5분만 더. 여보, 잠깐만, 잠깐만. 이러다 빈속에 나간 우리 남편, 우리 아이들 볼 때마다 사실 좀 미안하고 좀 짠한 마음 드셨잖아요. 그럴 때 간편하게 딱 타주기 좋아요. 그러면 이 분말차 두유에는 무엇이 들어가는가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재료를 준비했는데 다 국내선을 준비했어요. 맞습니다. 일단 백태가 줍니다. 백태. 아니 이런 백태에다가 검은콩 당연히 들어가죠. 검은콩. 다 국내에서 비싼 건 다 아시잖아요. 하나하나 보셔도 재료 마음에 드실 거예요. 검은콩부터 백태 들어있죠. 거기다 현미도 들어있으면서 율무 들어있어요. 보리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단맛을 내기 위해서 설탕이 아니라 자연에서 온 단맛 스테비아로 넣었기 때문에 좀 더 건강하게 맛보실 수 있는 거고 제대로 맛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 콩을 기류식 분쇄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콩끼리 부딪히게 해서 이렇게 미세하게 만들었어요. 어머 미세하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콩을 어떻게 이렇게 미세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여기다 물만 넣어서 드시면 되는데 이렇게 미세한 분말로 되어 있어서 체내 흡수가 용이하겠다라는 생각 다들 하실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서도 물에 잘 섞이지요. 목넘긴 편하죠. 입안에 껏을 껏을 남는 거 없죠. 그리고 되게 부드러워요. 그렇죠. 이래서 우리 아이들도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포가 12g인데 개봉을 해서 여러분께 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드시면 되는가? 음식 드실 때 그냥 찍어 드셔도 좋아요. 본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아니면 쉽게 물과 함께 드시면 되는데.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12g입니다. 나왔죠? 자 섞이는 거 보이죠? 따르르르 물에 섞이는 거. 자 숟가락으로 그냥 살짝만 저어볼게요. 이거예요. 이렇게 물에 잘 섞인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입안에 걸리는 거 없고요. 아이들도 너무나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떻게 좀 먹어드릴까요? 맛을 보셔야죠. 맛을 보셔야죠. 그러니까 보통 두유차 생소한 분도 계십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 두유분말차는요. 두유가 많이, 좀 더 많이, 물의 양을 내가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요. 맛은 되게 고소해요. 고소해요. 고소하면서 왜 곡물 같은 거 오래 씻다 보면 달큰한 맛 나잖아요. 그 맛과 함께 진짜 뭔가 과하지 않고 인공적인 맛이 느껴지지가 않아서 좋더라고요. 그렇죠. 중요한 게 이 콩, 두유를 제대로, 보통 물이 섞여 있으면 내가 물을 얼만큼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렇게 내가 원한 물, 그럼 뭐 하시려고? 저는요. 아예 제가 아침에 타고 온 모습이거든요. 저는 아예 그냥 많이 타서 다녀요. 그래서 중간중간 출출할 때도 먹고요. 특히나 운동 끝나고 나면 단백질 같은 거 많이 채우는 게 좋잖아요. 저는 그럴 때 이렇게 딱 타서 먹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맛있죠? 고소하죠? 물과 함께. 그렇죠. 또 고기 같은 거 드실 때 뭐 아까 우리끼리 돼지 껍데기 얘기했는데. 찍어 먹기. 그런 거, 이런 거 분말이니까 찍어 먹기 좋고요. 네. 샐러드 드레싱 만들 때 콩이 좋은 거 아시잖아요. 그럼요. 그거 넣어서 섞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먹으면서. 맛도 좋지요. 그리고 콩의 영양도 채워볼 수 있는 거죠. 너무 괜찮죠? 신기하네. 그러니까 정말 이런 분말이 있어서 좋은 이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차로 즐기셔도 가능해요. 또 커피 요즘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네. 두유라떼 드셔보셨죠? 가격 만만치한데. 맞아요. 아메리카노 시키고 이거 한 팩 들고 와서. 딱 넣어서. 섞어 먹으면 그게 두유라떼잖아요. 그럼요. 뭐 그린피 라떼, 두유라떼 뭐 이런 거 드실 때. 나는 우유보다는 두유가 좋아요. 이러셨던 분들도 충분히 맛있게 타 드실 수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 오늘 가격과 구성이 너무 좋습니다. 짠. 이렇게 이 작은 한 박스에는요. 20포시 들어가요. 맞습니다. 5박스 총 100포를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스마트폰 앱으로만 들어오세요. 3만 6천 4백... 3만 5천 6백 40원에 함께 할 수 있고요. 가격 안내해드릴게요. 최대 10% 적립금도 돌려드릴게요. 자, 3만 5천 6백 40원에 만나볼 수 있다. 10% 할인해드리잖아요. 앱으로 결제하시면 가격도 좋고 구성도 만족스럽게 두유분말차를 만날 수 있는 시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러분께 두유분말차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콩이 우리에게 주는 영양학적 가치는 대단합니다. 그 콩에다가 검은 콩도 있고 현미, 율무, 보리에 스테비아가 들어가 있는데 모두 100포를 드린다. 사실은요. 물이 섞여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양을 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마음에 드실 거고요. 그리고 들어있는 재료마저도 100% 국내산. 어떠세요, 고객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준비하는 건데 기약 먹였으면 국내산을 먹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각 많이 드시잖아요. 100% 국내산. 무엇보다 진짜 초 미세한 분말이기 때문에 물 넘기면 되게 편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물과 함께 섞어서 드셔도 좋고요. 요리할 때 활용하셔도 되는데 더 중요한 건요. 이렇게 미세한 분말로 만들기 위해서 쇳가루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기류식 분쇄라고 해서 콩끼리 부딪혀서 가루를 내는 방식을 취하다 보니까 그런 걱정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분말차예요. 맞습니다. 초 미세할수록 우리 몸에 흡수율에 용이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세한 가루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마음에 드실 거고요. 미세하다 보니까 물에 잘 섞이지요. 목 넘긴 편하죠. 부드럽죠. 이래서 우리 어르신들뿐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이렇게 미세한 분말로 만들었다면 일반적인 생각은요. 금속 기어가 돌아가면서 가라앉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점도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물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말로만 되어 있다 보니 콩의 좋은 점, 현미의 좋은 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 또 이왕이면 미세하니까 빨리 흡수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한 상품입니다. 그럼요. 하나하나 비교해보신다면 오늘 진짜 선택 잘했다 이 생각 드실 거고요. 특히나 그래요. 아침에 우리 남편, 우리 아이들 5분만 더 5분마다 빈속에 뛰어나간 경우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뭐 하나 챙겨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럴 때 굳이 안 타주셔도 좋아요. 그냥 탐블러에다가 물 넣어주시고요. 이거 가면서 타 먹어 이러면요. 진짜 차 안에서도 먹기 편하고요. 아이들 학교 도착해서도 먹을 때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북내산으로 준비했습니다. 정말 빈속에 출근하는 것보다 이거 한 잔 드시는 게 100번 낫겠죠. 또한 한밤중에 갑자기 뭔가 당겨요. 치킨이 당기고 라면이 당길 때 그런 거 드시고 주무시면 다음날 부었나 안 부었나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런 거 하나로 속을 좀 채우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얘기하셨잖아요. 라면 먹고 싶은데 나 이거 하나 먹었어. 그러니까요. 다음날 휘 안 했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 게 몸도 생각하는 거고 다음날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요. 100% 국내산 국물 백태콩 거문콩 현미보리 1분 들어있고요. 유아제 보존료 감미로 착색욕 착객욕 전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볼 수 있으세요. 총 100%를 드리겠습니다. 앱으로 결제하시면 35,640원에 최대 3,564원에 정임액 혜택까지 받아볼 수 있는 시간 이제 18분 정도 남아있습니다. 사랑 당신의 창이랍니다. 요즘 심심할 땐 뭐해 따분할 땐 뭐해 어디서 시간 태우나 강남 너무 사람 많아 홍대 사람 많아 신촌 뭔가 부족해 배달하는 집매원 물건 파는 판매원 비타치는 김태원 모두 모여 이태원 배달하는 집매원 물건 파는 판매원 그 자체는 김태원 모두 모여 이태원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더겠나 봐요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한 번 더 나를 안아주세요 정말 이 콩이 우리에게 주는 영양학적 가치는 대단합니다. 특히나 식물성 단백질이잖아요. 우리는 단백질 섭취를 해야 돼요. 그럼요. 자라나는 성장기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성분들도 식물성 단백질 많이 채워야 됩니다. 이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드셨어요? 콩자반이요? 두부요? 아유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셨던 분들이라면 맛있게 간편하게 제대로 채울 수 있는 방법 오늘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보셨을 때 함께 하세요. 저도 콩이 좋다는 얘기는 어렸을 때 많이 들었는데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씹을 때도 아파. 턱도 아프고 그래서 콩이 좋은 거 알면서도 많이 참았는데 콩을요. 어쩜 이렇게 미세하게 갈았을까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데 콩만 미세하게 간 게 아니라 현미도 율무도 보리도 어마어마한 미세한 가루로 만들어서 아무래도 우리 몸에 흡수가 좀 잘 되지 않을까 기대될 겁니다. 그럼요. 서리태, 백태, 현미 진짜 하나하나 재료 보셔도 되게 마음에 드실 거고요. 율무부터 보리 단맛을 내기 위해서 건강한 단맛 스테비아까지 넣어드렸거든요. 이게 다 100% 국내산이라는 거 중요하죠. 정말 마음에 드시죠. 그러면 제가 한 포를 이거 백 포를 드리는데 제가 왜 잘랐냐면 일단 한 잔 드리기 전에 이거 좀 보여도 될까요? 네네네. 왜냐하면 이게 물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백포지만 어마어마한 양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고 제가 조금만 손바닥에 좀 담은 이유는 뭐냐면 얼마나 미세한지 만져보면 와 미세하다. 화장품 가루 같아. 나는 있죠? 어떤 느낌인데 화장품 가루. 만져보세요. 걸리적거리가 거의 없어. 싹 떨어진 이 느낌. 정말 미세하죠. 진짜 부드럽다. 이런 미세한 분말로 만들기 위해서 쌍겨가 돌아간 게 아니에요. 콩끼리 부딪혀서 자기들끼리 부딪혀서 이렇게 싹 부딪히면서 가루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부딪히면서 기류식 분쇄 방법이라는 건데 그래서 제가 물에 한 잔 드릴게요. 물에 한 잔 타서 드셔보시면 되는데 갖고 다니기도 편해요. 맞아요. 오히려 진짜 편하더라고요. 갖고 다니면서 배고플 때 출출할 때 이럴 때 한 잔씩 타먹으니까 너무 좋았고요. 물의 양도 여러분이 원하실 만큼 좀 진하게 드시고 원하시면 물 적게. 저희 지금 섞지도 않는데 사르르르르 물에 녹아내려는 느낌이 이 느낌이에요. 초미세기 때문에 고객님 물에서도 되게 잘 섞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입안에 걸리는 거 없지요. 이러니까 아이들도 좋아하죠. 벌써 금방 잘 섞였죠. 진하죠. 그렇죠. 몸에 좋은 거니까. 콩이 몸에 좋은 거 아시니까. 콩만 아니죠. 현미, 율무, 보리 다 들어가 있어요. 동네산으로. 되게 고소하고요. 고소하고. 그러면서도 뒷맛이 착착 당기면서 되게 그냥 부드러워요. 목당김도 되게 편하고요. 네. 와 이거 되게 괜찮다. 저는요 이거 원래 하기로 뭐 준비가 된 건 아닌데 제가 직접 한번 이 분말만 조금 먼저 마셔보세요. 분말를 먹어도. 분말말 직접. 야 근데 어쩜 이렇게 고소하죠? 그냥 먹어보면 얼마나 진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미세하니까 제가 물도 안 마셨는데 입에서 사라진 느낌. 맞아요. 이거예요. 그 솜사탕이 이럴까 입안에 들으면 싹 없어지는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야 그냥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맛을 왜 드리냐면 차로 즐겨도 되지만요. 요리할 때 이거 분말차 이용하세요. 정말 좋은 아이디예요. 그럼요. 아니 하다 볼 때 고기 같은 거 집에서 구워드시고 찍어드셔도 너무 맛있고요. 맛있다. 샐러드 같은 데다가 소스 만들 때 드리싱 만들 때 같이 섞어도 되게 그냥 맛도 좋고 영양도 채워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요. 아예 운동할 때 이렇게 타가요. 이것도 좋은 아이디예요. 운동 끝나고 나면 단백질 많이 섭취하세요.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100% 국내산으로 채워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도 한번 다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좀 자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원료가 백태, 검은콩 현미 이런 것들이잖아요. 다 국내산을 사용합니다. 국내산. 그래서 더 믿음이 가실 거고요. 그 대신 다섯 가지는 들어가지 않았다. 유화제, 보존료, 감미료, 착색료, 착향료 이런 건 안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앱을 이용하시면 35,640원인데 얼마큼 드리냐고요. 이거예요. 우리 이브라시가 들고 있어요. 이걸 다 보여드립니다. 하나, 둘, 셋 나와라. 짠. 이걸 다 챙겨드릴 금액입니다. 한 박스에 20포씩 다섯 박스 100포 챙겨드릴 거예요. 한 포당 가격 357원꼴로 고객님 제대로 된 두유 분말 드셔보실 수 있으니까요. 보셨을 때 지금 빠르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해드리고 있어서 생소한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 만나오시면 이제 두유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아시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단은요. 네. 이 콩을 좀 딱딱하면 다 아시잖아요. 그럼요. 아주 미세하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방법을 도입했다는 거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나노깃을 가공 방식이라고 해서 서로 부딪히면서 진짜 초미세하게 분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심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되게 초미세하다 보니까 왜 미세하면 미세할수록 체내 흡수에 용이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더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요. 오래 씹는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미세 분말로 돼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이점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유화제나 보조료, 감미료, 착색료, 착향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아서 더욱더 믿음이 가고 이 두유 분말차 안에는요. 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냥 고객님 타 드시면 되고요. 제대로 진한 두유로 즐기신 거예요. 맞아요. 그냥 진하게 드시고 싶으신 물 조금만 넣으시면 되고요. 나는 오늘은 좀 들진하게 먹고 싶어 물 많이 넣으셔도 좋고요. 하다못해 고객님 다른 음식에 그냥 활용하시기에 너무나 좋아요. 그럼요. 직접 한번 활용해보세요. 고기 구워 드실 때 찍어 드셔도 좋고요. 드레싱 만드실 때 섞어서 만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바쁜 아침에 이거 한 잔 드시고 출근해 좋고요. 우리 학교 가는 아이들 이거 한 잔 마시고 학교 가면 좋겠죠? 야식으로도 뭔가 입심채임하고 출출할 때 이럴 때 이런 거 딱 먹으면 좋잖아요. 야식은 다들 먹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참으려고 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취하니까. 이럴 때 조유차 한 잔 즐기시면 또 특히나 겨울철에는요. 따끈하게 한 잔 즐기시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잖아요. 맞아요. 아니 맛도 좋고요. 은근히 든든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설탕 대신 스테비아를 넣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진짜 담밤마저도 건강하게 제대로 담았고요. 국내산의 서리태, 백태, 현미, 율무, 보리 싹 다 100% 국내산. 어떠세요? 마음에 너무 들지 않으세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고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라면 꼼꼼히 깐깐히 따져보세요. 그렇습니다. 다섯 가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유화제, 보존료, 감미료, 착색료, 착향료 이런 거 들어가지 않았기에 안심하고 드시란 말씀드리는데 모두 100벌 드립니다. 100포. 맞습니다. 한 박스에 20포씩 다섯 박스 100포 챙겨드릴 거고요. 스마트폰 앱으로 들어오시면 35,640원 최대 10% 적립금도 돌려드릴 거니까 지금 기다리지 마세요. 빠르게 방법을 바꿔주셔서 조금 더 알뜰한 가격으로 쇼핑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100포를 드립니다. 두유 분말차. 이것이야말로 두유를 제대로 내 입맛에 만들어 먹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상품이에요. 그리고 들고 다니기 너무 편해요. 꾸준히 채워볼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너무나 좋더라고요. 이거 옆에 준비했는데 이거 100포를 드립니다. 100포를 드리는데 앱으로 결제하시면 35,640원인데 39,600원도 좋은 금액이에요. 하지만 앱으로 결제하면 더욱더 좋겠다는 말씀으로 곁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럼요. 10% 할인도 드리죠. 최대 10%의 적립금도 드리죠. 고객님 방법을 좀 바꿔주셔서 알뜰한 가격으로 쇼핑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보세요. 진짜 하부에 제대로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뭐가 들어간다 궁금하시죠? 이게 12g입니다. 이게 12g이지만 어떤 것들이 들어갔는가 일단 검은콩 들어갑니다. 왜 검은콩이 왜 좋은지 많이 들어보셨죠? 검은콩에다가 백태 백태가 주로 이릅니다. 이게 백태가 거의 반 이상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현미 들어갑니다. 현미에 율무에 보리까지 하나하나 보셔도 100% 국내산 담만 마저도 설탕이 아니라 스테비아를 넣어드렸잖아요. 어떠세요? 이런 재료를 제대로 담아서 한 포에 담아드린다? 당연히 함께 하시는 게 맞는 거죠. 직접 이 분말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백태만의 분말입니다. 한번 살짝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미세한 분말 이게 정말 이거 저는 제가 본 것 중에는 화장품 가루가 제일 미세한 것 같아. 난 내 느낌은 그런데 그렇죠.